보면서 중간에 울컥하게 쏟아 말라가지고 막 진짜 지금도 생각하면 눈물 나고요. 막 계속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약간 정신없이 봤는데 말하랑 왕 없어. 그게 최고다. 다 보고 나니까 가슴이 좀 먹먹하고요. 재미있고 진짜 뜻깊은 영화 어려운 때 용기 있는 법정이 있다는 게 감동적이고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너무 감동적인 영화였습니다. 자한민국이 진짜 이런 배우들이 있는 거 감사하고 이런 영화 나오신 거 정말 감사하고 최근에 본 영화 중에 제일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. 엄마의 마랑 날랑 날랑 보러 돌아와 라이 법정 드라마에 아주 탄탄한 스토리나 구성이 정말 잘 돼 막 울었어요. 너무 재미있게 잘 봤고 너무 짧게 됐고 무거운 얘기를 무겁지 않게 재밌게 풀어줘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을 것 같고 뭉클한 내용도 많아서 눈물도 흘리고 있습니다. 진심 어린 그런 감정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어줘서 관객들의 마음에도 이렇게 전해진 것 같아서 변호인 최고다. 꼭 보러 있어. 단추고 합니다. 단추. 완전 추천햄수다. 후회였을 거 보다. 변호인 추천합니다. 변호인 바라 온다. 후회였어. 변호인 바라 온다. builder Jesús available. 참여해주시고When come 가는 NEX 감사합니다.